자 이제 사건 파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원영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두 분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시작 전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만 좀 더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재명 얘기부터 좀 합시다. 징역 인형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갑자기 이재명 선거법 징역 인형 구형을 보면서 어제 장기표 선생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기표 선생님께서 2021년 9월에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사실 이 대장동이라는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이제 사실 그전에 이런저런 소문으로만 있던 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장기표 선생님께서 언급을 해 주시고 그게 이제 새로운 그런 대선과 그리고 정말 당군 이래 가장 개발 사업으로서 많은 부패 사업으로서 남은 이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시면서 정의고연을 정말 제대로 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안들이 계속 거의 2년을 소송만 계속되고 제대로 판결이 선고되지도 않은 채 지지부진하다가 사실은 이번에 결심이 돼서 판결 선고가 곧 11월 15일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장기표 선생님 돌아가신 문제나 아니면 또 이재명이 이제는 감옥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교차돼 가지고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이승우 변호사. 네. 일단 이게 5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는 처벌 형량이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가 징역 2년을 구형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겁니까? 네. 여태까지 검찰 구형에서 선거법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갖고 징역형 구형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는 못했고요. 실제 그렇게 된 상태라서 형량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찰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안이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우리가 보면 사실 거의 박빙이었고 밤새도록 엎치락뒤치락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실은 그 당시 백현동 그다음에 대장동. 대장동이라고 그냥 얘기를 했죠. 그 사건 관련돼서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하고 사망한 김문기 씨하고 모르냐 아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실관계였고. 그렇죠. 당시를 돌이켜보면 전혀 자신은 대장동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돌아서 나오는 루머들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다. 이 얘기가 사실은 루머로 낙선 목적으로 돌려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들이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서 인연형을 구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 자체를 이문세의 노래까지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 노래 광화문 영가가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말을 갖고서 여러 가지로 말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모른다라는 건 어떤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인. 이런 귀신 신하랄까 못할 것 같은 그런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얘기였나 이 얘기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안다 모른다가 그렇게 심오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인지론이라는 게 철학적 주제이긴 하나 그 인지론하고 이거는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전 국민을 아주 혼란에 몰아넣고 이걸로 나서 마지막 최후진술도 가관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이니까 지금 청사처벌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 국민 아니었으면 우리가 왜 처벌을 합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를 또 마지막에 또 하셨다고 해서 충분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엄청 쫄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거는 쫄 수밖에 없는 게 434억의 선거보조금 반환 문제까지 걸려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가는 건 상관없는데 민주당이 선거보조금 반환하는 건 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경수도 사면 복권됐고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플랜비를 논의하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피선거권이 날아가는 순간 결국 민주당의 그런 법정 보조금을 반환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영가가 아니라 사랑이 지나가면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렇게 또 바로 정적을 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노래가 그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검찰의 구형을 보니까 제가 구형 문을 본 건 아닌데 언론이 보도한 걸 보니까 검찰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구형을 했다고 그래요. 정의의 분노. 일단 사건 관련돼서 공직선거법상의 양형 판단을 할 때는 얼마나 박빙이었는가 그리고 얼만큼 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슈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일단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0.7%밖에 차이가 안 나고 거의 보수와 반대의 표가 집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도 표심을 어떻게 흔들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표심 자체를 붙잡기 위해서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만든 것인데 이 점에 관련돼서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법조에서도 분석이 나오는 게 공식적으로 이것을 문서화하거나 또는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돼서 출생지나 또는 경력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니까 양형상으로 또 이런 실제로 처벌 형량의 어떤 의미가 있는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저는 이 점을 좀 생각합니다. 이분이 2018년도에 한 번 크게 홍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허위 사실 공표. 당선 무효까지 받을 뻔했죠. 그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수사 1심 항소 대법원 해갖고서는 9살 때까지 살았단 말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그런데 또 해먹었단 말이죠.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상습범이구나.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김재현 최고위원하고 대담해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김재현 최고위원은 이걸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백현동 거 그거 경기도지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나갔는데 대선 국면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를 그만두면 국정감사에 안 나가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부러 나갔다는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국정감사에 나가려고 경기도지사 사퇴를 더 늦췄고 그러면서 잔뜩 패널 같은 준비물까지 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악의적인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질이 무지무지 나쁜 범죄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또 하나 더 보는 게 결국 김문기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련한 문제들 사이에 물론 다른 분들도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고 그런데 그 수사를 공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하위직 직원이라 성남시장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굉장히 김문기 씨를 대감치 머슴 같은, 자기는 대감이고 김문기 씨를 머슴치금하는 아주 모멸감을 주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반성의 여지도 없지만 어떤 김문기 씨에 대한 발언조차도 과연 이게 정말 양형이 있다 그러면 이럴 때 최고형으로 다설해야지 언제 다설이냐. 그런데 개탈들이 판사들을 겁박하고 나섰더라고요. 그런데 판사가 무슨 연구회 출신이라든지. 국제법 연구회. 그러니까 좌파 판사다. 그래서 당신만 믿는다.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이다. 개탈들이 그런 식으로 응원하면서 겁박하는 거죠. 뇌피셜이죠. 오히려 그렇게 라인 타시던 분들이 라인 돌았으면 확 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계실 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라인 다 깨졌는데 그거 자기 보신도 해야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고 법원이 꼭 국제법 연구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많은 판사가 다 본인들 때때로 움직일 거라는 건 진짜 전형적인 뇌피셜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번에는 판사가 사직을 했어요. 사직을 하면서 금방 선고될 만한 사건이라고 봤는데 또 질질 끌었지. 그냥 질질 끌어버린 거예요. 변론 갱신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변론을 종결시켰고 그리고 지금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직했던 그 판사와는 다르다. 이분은 선고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하니까 갯달들한테 그렇게 호의적인 판사는 아니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에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되는 유죄 선고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심이기 때문에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되는 유죄 선고가 되더라도 그건 1심일 뿐이고 하고 이재명이는 항소하고 계속 버텨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과연 사법적으로는 2심, 3심까지 간다고 해도 정치적으로는 어떨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 얘기들이 나오던데 저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빠질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시간을 끌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로 그 판결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는 더 봐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이 96을 유지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아니 시간을 끌 수 있다라는 거야말로 불확실한 거잖아요. 사실 변호사들이 제일 답변하기 힘든 게 판결 선고 언제 나냐고 그걸로 진짜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죄날 전망하거나 무죄를 전망하거나 1심이 길어졌다고 해서 2심까지 길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게 빨리 예를 들어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래저래 이것도 살펴야 된다 저것도 살펴야 된다 이렇게 재판이 늘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는 진짜 변호사도 확신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늘어질 수 있어서 대선에 나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의지를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을 느끼는 사람도 꽤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1심 판결 선고가 나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게 되면 항소심하고 대법원 판결이 장기화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1년 안에 최종심까지 선고하게끔 원래는 그렇죠. 선거법상에 공직선거법상의 법 규정이 있는데 지금도 이미 울고 먹을 만큼 울고 왔거든요. 그런데 더 울으려고 해도 사실은 사실관계 남은 게 없고요. 증인을 부르려고 해도 부를 증인도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양형만 남게 되는 것이라서 이 내용 가지고서는 피선거권 상실 문제는 양형 문제로만 귀결될 것이라서 결론은 무조건 날 것이고 양형이 어떻게 판단 날 것이냐 이게 핵심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심에서 몇 년으로 또는 얼마로 유죄가 나오느냐가 핵심이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 생각하는 게 이 협박이라는 부분 관련해서 2014년 1월에 처음 종상향 요청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했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반려했습니다. 그 해 9월에. 2015년도에 두 단계 상향이 아니라 네 단계 상향해달라고 1월에 다시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그 해 9월에 수용을 해줬어요. 이렇게 된 과정에서 브로커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문제와 관련돼서 과연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성남시가 물어보니까 성남시가 저기 판단해라. 이거 어디가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죠. 이거 협박에 해석한다고 하면 세상 모든 게 다 협박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잘 좀 협조해달라. 그런데 그건 저기 판단해라. 그건 니네 판단 사항이니까. 이렇게 했다는 건데 직무유기성 협박이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그거 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떠넘겼단 말입니다. 그것도 국정검사 자리에 나와서. 이런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 아까 김문기 씨에 대한 것은 인간적으로 못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로 봐야 될 문제고 이거는 선거법상으로서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추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얘기 좀 가겠습니다. 이게 뭐 하여튼 문다에는 지 애비가 대통령이라는 걸로 청와대 직원들을 그냥 노비 쓰듯이 그냥 갖다 부리고 그런 모양이네요.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에어비앤비 같은데 제가 볼 때 공유형 숙박 없으면 그거 관리하셔서 돈 송금해 주시고 이렇게 했다는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문다이 씨 태국에 가 계신데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걸 보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국민의 한산으로서 세금을 냈을 때 당시에 그런 돈 중 일부는 그렇게 전용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송긴신부가 지금 매각했던 그 3억 8천에 매각해서 문다이 씨가 매입한 거기도 지금 공유형 숙박 없어서 세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문다이 씨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관들 행정요원들이 동원이 돼서 업무를 했다. 이렇게 된다 보니까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긴신부의 그런 제주별장 원래 소유하고 있던 제주별장이 그러면 부산 교구 거였냐 이 문제가 사실은 좀 쟁점이었잖아요. 그런데 부산 교구가 이제 자기들 재산이 아니다. 자기들 재산 목록에는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부산 교구의 재산이었다고 하면 사실 송긴신부는 명의신탁돼 있는 재산을 문다이한테 판게 되기 때문에 배임 행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문재인 공시지가로 지금 3억 8천이면 원래 10억 시가 상당을 3억 8천에 팔았다는 건데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아니 그렇게 저렴하게 송긴신부가 왜 파냐는 거죠. 자기는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해놓고 신부로서 천주교 신부로서 재산이 없다고 해놓고 재산을 가진 것도 신기한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굉장히 염가로 문다이 씨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설명이 되려면 단 하나의 지금 답변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문재인 일가의 자산이어야 해요. 그게 아마 명의신탁돼 있으면 그걸 다시 본주인한테 돌려보내면서 비싼 값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말고 해명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한 부동산 거래를 했고 그런데 문재인도 자기가 변호사잖아요. 자기가 변호사면 이런 걸 만약 알면 이게 사람들한테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도 아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변호사도 두 분이 변호사지만 머리 좋은 변호사하고 머리 나쁜 변호사가 있지 않아요? 머리 나빠도 이거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이렇게 이상하다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염가로 팔아버리면 그 차액을 혹시 증여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지나친 염가 그래도 좀 그거를 지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근무를 했다고 하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인데 이런 터무니없는 거래를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거죠.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이준석 김영성 공천 스케줄 사건 좀 다뤄. 이걸 자꾸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는 식으로 자파들이 공격을 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이준석이랑 김영선이가 서로 공천 가지고 거래하려고 하다가 이게 파톤한 사건이더라고요. 이승훈 변호사. 지금 지역구를 변경해서 출마를 하는 공천 개입이다. 이걸로 처음에 이슈가 제기가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내용을 진행해 보니까 한밤중에 천년 고찰에 가서 갑자기 회동을 네 사람이 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목적이 뭐였느냐. 비례대표 1번 달라. 그래서 뭘 갖고서 주냐 했더니 오면 보여줄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에 갔는데 그 안에 관련된 관여자들은 지금 다 해당되는 사안 관련돼서 지금 포인트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하나도 그거는 공천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좀 대화가 있었는데 대화 주체도 지금 김영선 전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의 대화도 아니고 제3자인 내가 대화를 했는데 그게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오느냐. 거기까지 진실공방까지 번져 나간 상태로 됐고 지금 보면 기자들도 관심 있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어디까지 관여했느냐. 여기로 지금 가 있어요. 모든 대화가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 계속 공격할 때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답변은 이준석 의원이 합니다. 아니라니까.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칠불사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칠불사 위치를 보면 정말 지리산 산골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가 쭉 올라가다가 주차장에서 그다음에는 칠불사까지 또 도로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거 뭐 그냥 산속이네. 그 옆에 지리산 피아골이 있고요. 정말 뭐 불도 없고 그런데 지금 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외지인데 간다는 거는 자신의 행적을 숨기려고 하는 목적이 크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절 같은 경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산골짝이 있는 절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주위에 안 들어오고 어둡고 그리고 누가 가더라도 알 수가 없고 만나더라도 사실 누가 만났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통 이제 나의 행적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는 나쁜 짓 하려고 만나는 거죠. 솔직하게. 그런데 여기 등장인물이 김영선 그리고 명태균 천하람 이준석인데 이 네 명 모두가 김건희 의사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다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영부인과 관련해서 어떤 공천 개입으로 만들려는 거는 이 네 명의 등장인문들은 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홍매화를 심었다 그러는데 그 홍매화를 심는 것도 사진이 지금 떠가지고 플래시 켜고 사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거 진짜 홍매화는 맞아요 아니 보통 정말 깊은 산속에 캄캄한 밤에 플래시 켜면 땅을 파고 있다. 그러면 이게 수사만장에 나오는 사건이지. 타임캡슐을 지금 집어넣는 걸지도 모르죠. 아니 게다가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게 중구난방하면서 처음에는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게 진행되고 있냐라는 생각을 했다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준석 특히 온대만대 지금 총알이 날라다니고 있어가지고 앞날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봅니다. 그래요. 사실 이거는 하여튼 좌파들은 국민의힘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대답은 휘준석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 뉴스토마토에도 본인이 한 이야기였잖아요. 본인이 제보해가지고 그 뉴스토마토 최초의 기사가 나왔는데 무슨 생각으로 말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알 수가 없고 어느 틈에인가 이게 심각한 사건에서 웃긴 사건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준석의 개그를 보는 건지 우리가 아니면 천하람의 개그를 보는 건지 홍매화 심는 그 사진도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래요. 마지막 주제 짧게 이거 짚어야 되겠어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전공의가 구속됐는데 갑자기 의협인이 여러 의사들이 성금 모금한다고 5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씩 돈을 주면서 마치 무슨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 철창 간 사람처럼 지금 위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정의 저는 밥그릇 싸움이면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수단에 있어가지고 이게 정당하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그 수단이나 과정을 올바르게 쓸 때만 저는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의사단체가 시간 끌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끌어가지고 항상 승리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전구승이라는 게 시간 끌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유로 저런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안 나타나지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사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만 끌면 자기들은 이겼고 항상 이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제일 센 수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가 빨리 테이블 오라고 하는데 아니 시간을 끌어야 자기들이 협상력이 더 높아진다고 수도 없이 승리한 자기들만의 협상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계속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랙리스트 만든 거를 서로 17일 반 도와준다 이런 게 일단은 굉장히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는 부도덕하다고 보는데 하지만 의사단체와의 전략은 무조건 시간 끌기다. 그 시간 끌기라는 거를 정부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방조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조라는 행위 자체가 지금 기부한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만들어져서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동은 방조에 적용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행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금전적인 지원 행위 자체가 만약에 다른 경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업무방해 행위라든지 또는 위기에 의한 어떤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어떤 단체를 지원하거나 개인을 지원하는 행위다. 그럴 때 금전을 계속 송금해 주거나 나는 당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공개적인 지지 표명을 해갖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지지 행위를 갖고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돼서는 범죄 행위 자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방조도 성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범죄 방조 행위이기 때문에 당장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당한 투쟁, 정의로운 투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연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연대라고 부르는데 잘못된 범죄 행위를 지원하면 방조가 됩니다. 그렇죠. 마무리 한 말씀씩 짧게 듣겠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이해되지 않는 뉴스가 계속 뉴스판에 나오고 있어가지고 해석할라니까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아니 나는 이게 무슨 대단한 수가 있나 싶어서 이거를 항상 분석하다가도 이번에 칠불사처럼 별 아무 계산통 없이 막 찔러가지고 지금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런 거는 좀 지향하자.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끼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죽여서라도 민족의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평생 외쳐왔던 임종석 씨가 통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선언을 하는 걸 보고서는 저 사람이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이유도 없이 신념을 포기하는 걸 넘어서서 정반대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게 변화해야 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발언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사실은 이유는 딱 하나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죽어도 아니라고 하겠죠. 이유는 김정은이가 두 개의 국가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임종석 씨가 저러는 건데 임종석 씨는 절대 그건 아니다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에 반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는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놀랬고요. 진짜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한순간에 그렇게 자기의 어떤 신념을 다 버려버릴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말을 바꾸면서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조금 10시를 넘겨서 진행했는데 늦게까지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 원영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